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기 이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께서 정치인으로서는 비중도 있고 자주 정치 논평을 이렇게 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보니까 총선 찬패의 주범들이 좌파를 데리고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한다. 그리고 특검 미끼를 물고 탄핵의 길을 가자고 한다. 이렇게 이제 홍준표 시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문을 제가 한번 보니까 페이스북에 한 10시간 전에 글을 올리셨네요. 이회창이 ys를 벌이면서 우리는 10년 야당의 길을 걸었습니다. 민주당이 노무현을 벌이면서 똑같이 10년 야당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당은 좋으나 싫으나 대통령을 안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총선 찬패의 주범이 또다시 얼치기 좌파들을 데리고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등다라 총선 찬패의 주범들이 러닝메이트라고 우르르 나와 당원과 국민들을 현혹함에 설치는 것도 볼만합니다. 이번에 당 지도부 잘못 뽑으면 우리는 또 10년 야당의 길로 갈 것이 자명한데 더 이상 정치 미숙아한테 미혹되어 휘둘리지 말고 정신 차려야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말씀에 대해서 호불호가 여러분들을 갈릴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제 판단은 국민들이 결정 안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선거 결과를. 그리고 그 결정판은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입니다. 대다수 정치인들은 침묵했고 은폐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무관심했고 4월 10일 총선은 윤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치루진 네 번째 공직선거였습니다. 저는 2020년 4.15 총선이 끝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제 인생에 돌아올 수 없는 4년의 시간을 내가 나서 자란 그리고 기회를 받았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생각을 갖고 4년 동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발호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난 10년간 공직선거는 모두 다 전산조작과 위조투필이 투입으로 다 여러분들 만들어진 선거였습니다. 지난 4년의 이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그나마 성과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선거마다 동일한 전산조작방법을 통해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그것을 밝혀내는 데는 제야전문가나 제야K님이나 제야H님 같은 분들이 굉장히 크게 역할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지금 윤 대통령께서 의로 문제 때문에 곤란함을 겪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은 윤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을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벌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신문의 메일보다 보다시피 더불음주당의 독주라는 것은 이제 그냥 시작점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악화될 겁니다. 홍준표 시장은 정치판에 30년 이상 머물러셨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본인 역시 대권에 대해서 꿈이 있고 또 본인 역시 여러분들 정치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 공정성 문제에 입을 다물어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공직선거가 문제가 있으면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이라든지 국민의힘 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공정한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은 공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당원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은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여러분들 협력을 받아서 선거 결과를 만들어 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을 명확히 여러분들 증명할 수 있는 것은 2021년도 6월에 실시가 됐던 이준석 씨와 나경훈 후보의 대결입니다. ARS 투표에서는 나경훈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모바일 투표에서는 압도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런 결과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김기현 당대표 여러분 경선에서는 그 많은 반대도 불구하고 당대표 경선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을 한 겁니다. 그 위탁을 한 여러분들 주인공이 지금 비서실장으로 있는 오선 의원입니다. 그럼 당대표 경선이 여러분들 불공정하면 대선 후보 경선은 공정하겠냐 그것도 여러분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병호 tv에서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것을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무대에서 연출되는 그냥 연극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의 논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치판화가 여러분들 어떤 종류의 이익에 관련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쏘기거나 해야 될 어떤 종류의 이익도 없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 당원들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원들이 결정하지 않는 나라에 사는 것이고 국민들이 공직선거 결과를 결정하지 않는 나라에 사는 겁니다. 그런 나라에 그냥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들 그냥 국민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대표 적합도 1위 한동훈 37.9% 독주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들이 한동훈이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미래일이기 때문에 제의 이름 전망이나 논평이 틀릴 수가 있죠 국민의힘 차기 대표로 적합한 인물은 한동훈이 37.9%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항상 당대표 경선할 때 여론을 통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론조사의 이름으로 뭡니까 합리화를 하고 그다음에 결과가 거기에 맞춰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여러분들 만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 살게 된 겁니다. 이런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의로 문제에 대해서 분격하지만 그런 일들이 앞으로 다반사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그나마 비교적 소신 있게 발언하는 홍준표 시장께서도 그냥 이 문제에 관해서는 벌벌벌벌 뜨는 겁니다. 아무리 외쳐봐야 이렇게 외쳐봐야 그냥 한동훈이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이가 되게 되면 본인 저 동네 사람들이 정치하기가 좋으니까 이미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도 뿐만 아니고 수십 년이 다 결정이 된 겁니다. 수십 년이. 그냥 한 번 두 번 해먹는 게 아니고 수십 년이 결정된 겁니다.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다 비급함의 대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 분쟁 때문에 제가 요즘에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완전히 넘어가버린 겁니다. 전후 상황을 잘 이해하시지 못한 분들은 저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제가 홍준표 시장이 그냥 중얼중얼한다 이런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총선 참패 주범이 또다시 얼치기 좌파들을 가지고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총선 참패 주범이 저 동네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면 당대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분노하고 이렇게 했지만 저도 이제 초월해 가지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당 지도부를 잘못 뽑으면 당 지도부를 당원들이 뽑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 강력시장의 논평을 제가 높게 평가하지만 항상 핵심은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로 매가리가 없는 거죠. 대책이라는 것을 내놓는 거 보면 10년 야당의 길로 가면 다행이죠. 영원히 야당의 길로 가겠죠. 10년 야당이 아니고 영원히 야당인 겁니다. 그래서 정청 내 이런 법사위원장이 저렇게 폼을 잡는 겁니다. 너희들은 덜너리야 덜너리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전공이나 의대생들인 그런 문제까지는 생각을 못하겠죠. 그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나 여유가 없을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판이 다 짜여진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한동훈 씨를 만들어줄 것 같아요. 한동훈 씨 만들어주고 선거 관리하는 사람이 선거 결과 발표 안 할 겁니다. 김기현 당대표 때 선거 결과 발표 안 했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도 이제 발표 안 하는 겁니다. 한동훈이 이겼다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시꼴꼴한 이야기 다른 분들이 많이 다루시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일체 안 다루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까지 나서가 여러분들 몸이 꼭 두각기처럼 춤추고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냥 한동훈이 네가 먹으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한동훈이 줄 서게 되면 다음에 또 공전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다 줄을 서는 거지 않습니까 정의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참의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 오로지 이익인 겁니다. 나라가 참으로 큰일입니다. 여러분 홍준표 시장께서 10년 야당의 길로 갈 거란 건데 그거는 과거사를 보고 말씀하신 거고 정상적인 오래오래 더 오래오래 가겠죠. 영원히 권력을 교체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은 겁니다. 냉정하게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